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소설 전문 팟캐스트 낭만서점과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이 함께하는 새로운 고전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성현입니다. 네. 저희가 소망없는 불행이라는 작품을 최근에 다뤘었는데 그 작품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작품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던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방송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패턴한트케가 수상을 하게 되었죠. 올해는 폴란드 그리고 독일 이렇게 유럽의 두 소설 그리고 희곡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수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올가 토카르츠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에 번역된 작품이 한 작품밖에 없어서 일단 한 작품 읽었었던 상태였고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동화책도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트레일러로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폴란드 올가 토카르츠쿠라는 작가 그리고 제가 기존에 좋아했었던 한트케 이런 작가의 작품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10월은 아주 풍성한 독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사실 내심 또 일본 작가가 수상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사실 좀 근심어린 걱정도 좀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또 어떤 이런 뉴스들이 나올까 이야기들이 나올까 좀 궁금했었는데 또 페트한트케라는 이 또 작가가 수상을 하게 되어서 내심 또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죠. 괜한 걱정이었던 것은 소망없는 불행에 대해서 남겨주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희 댓글 한번 읽고 오늘 다룰 작품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햇빛님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책 밤으로의 긴 여로 4년 전에 읽고 작년에 또 읽었는데 방송으로 다뤄주시니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가족은 운명 공통체인 것 같다는 말 감정을 가져도 가지지 않아도 결국 어떤 것들이 엮여져 서로를 괴롭힌다는 평론가님의 말씀이 오늘 종일 귀가에 맴돌았어요. 처음 읽었을 땐 물고기와 새로 태어나고 싶어 했던 안개인간이라 말했던 에드먼드가 가장 끌렸는데 낭독해 주신 부분들을 다시 들으며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 바쁘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가족이라는 테두리로 넓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우연히 만나게 된 가족이라는 공동체 사랑과는 다른 이상한 끈질긴 감정 그건 함께 살아온 시간들 때문이겠죠. 긴긴 밤의 시간이 끝나면 동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제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 햇빛님은 그 댓글 마지막에 여름 햇빛님이 사랑하시는 희곡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 그리고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도 방송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리동물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공연이 되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저도 대학생 돼서 친구들 중에서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한 친구들은 올라가면 이 작품으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작품으로 장면 발표도 많이 하고 이 작품에 대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언제 시간이 되면 또 작품을 한번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192370님입니다. 낭만서점은 정말 노벨문학상의 예지력이 있나 봐요. 저번 시간 고전 편에 다룬 페트 한트케가 또 상을 받았네요. 정말 숨은 비법이라도 있나요? 대단.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사실 이 작품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 작품은 아니잖아요. 한트케 작품을 저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심지어 저는 또 고백헌데 이 작품을 조금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가 또 채팅방에서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무리를 일으키셨잖아요. 사실입니다. 다 읽고 있는데 다 읽었어요. 심지어 다 읽고 나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비슷한 결의 작품들이 계속 방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또 근심어린 걱정을 했지만 괜한 걱정이 근심이 많은 편이셔서 일본 작가 받을까 근심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만큼 이 클래식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달라서 또 이 작품은 저희도 저이지만 저희 김수진 피디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피디님이 아마 예지력이 좀 있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위에 클래식 호의님도 낭만서점 예지력 상승 패터한트케라니?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영광을 김수진 피디님께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노벨문학상에 관련된 댓글입니다. 고래네 숲지기님이신데요. 낭만서점 클래식 덕분에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을 샀는데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았네요. 왠지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낭만서점 클래식이 문학계의 문어로 등극하시나요? 하하 문어가 뭐죠? 그 월드컵 때 우승팀을 맞추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김성현 배우님의 연기력이 빛을 발하는 전문적인 느낌의 낭독도 최고지만 평론가님의 수수한 낭독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네. 오디오북을 듣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낭독이니까요. 연기 욕심 안 내시고 지금 그대로만 하셔도 감사히 애정하고 기다리며 챙겨서 듣겠습니다. 네. 연기 욕심을 내고 있는데 심지어 욕심을 내고 계신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일찌감치 어떤 연기는 좀 포기를 했고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저희가 또 오랫동안 손발을 맞추다 보니까요. 이제는 사실 이 낭독을 하면서도 이 호흡이 좀 맞는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 극적인 캐릭터들, 센 이야기, 대사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여성 캐릭터, 특히 여성 캐릭터가 뭔가 특징적이다. 표현도 굉장히 개성적으로 한다. 그럼 일단 걱정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제 읽을 작품들 중에 그런 게 나오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지만 나름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곡식 1님입니다. 대박. 밤으로의 긴 야루. 읽어나가다가 잠시 중단한 책인데. 낭만 서점과 저의 케미가 쩌네요. 적절할 때 이 책을 갖고 나오셔서 저의 동기를 이끌어주시다니. 많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밤으로의 긴 여로. 너무 좋은 작품이죠. 저도 아까 댓글 소개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가족은 운명공동체라는 말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고요. 이 작품 사실 좀 한동안 기억에 좀 남았어요. 그런데 곡식 1님도 잠시 중단하셨지만 다시 이 책을 좀 보셨다니 너무 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레이스 우님. 오늘 낭독해 주신 밤으로의 긴 여로운 어느 출판사의 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퍼랭이 토끼님께서 클래식에서 다루는 책은 다 민음사 세계문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정보를 주고 받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이 작품은 다 이 민음사 세계문학입니다. 즐거운! 고문 시간. 저희가 지난 방송 때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답 발표는 따로 하지 않고 오늘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아주 익숙한 작품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물농장에서 추방당한 등장인물의 이름은 1번 스노볼, 2번 나폴레옹, 3번 벤자민, 4번 토머스. 네. 이 중에 추방당한 등장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채택해서 소정의 책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오늘 다룰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오늘 방송도 패터한트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읽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러시아 작가 하면 이 작가를 가장 먼저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떠올리게 되는 작가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현 씨는 러시아 작가 중에 어떤 작가를 가장 좋아하세요? 일단은 아마 독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채협이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게 될 거고요. 저는 오늘 소개할 이 작가에 대해서도 사실 채협 다음으로 혹은 다음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견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가 또 지난번에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좀 소개를 했었는데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작품이. 그래서 좀 아쉬워하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검찰관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풍자적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읽는 재미가 아주 강렬했던 작품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떤 열띤 반응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문학하면 채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몇 년 전에 했었던 도스토이프스키라든지 굉장히 캐릭터의 어떤 희극성이 극대화된 작품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검찰관은 조금 더 아이러니한 어떤 매력들이 있었던 작품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뭐랄까 채협 혹은 도스토이프스키 뺨치는 혹은 그 이상의 유머러스, 유머러스 안에 들어있는 또 굉장히 역설적인 풍자성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작품은 니콜라이 고골의 페제르브르그 이야기인데요. 이 고골이라는 작가의 다른 작품을 한번 좀 더 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좀 있었고요. 소개를 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들이 수록된 책인데요. 이 작품 안에는 단편, 다섯 작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코, 외투, 광인일기, 초상화, 네프스키거리 이렇게 다섯 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섯 편 다 모두 매력적인데요. 혹시 편집장님은 이 다섯 편 중에 어떤 작품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외투. 외투는 이렇게 페제르브르그의 이야기라는 책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 외투라는 작품만 별도로 읽으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림책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이스토브스기가 이런 말 남긴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러시아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인데 어떤 그런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재밌다, 너무 재밌고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뭐랄까 원초적인 감정을 느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골의 외투라든지 아니면 코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그 이면의 의미가 대단히 강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너무 재밌는 것이었어요. 너무 짠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되게 초현실적이지만 너무 현실적이기도 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 다섯 편을 보면서 카프카도 느낄 수 있었고요. 체업도 느낄 수 있었고요. 에드가일런 포도 느낄 수 있었고 이 다섯 편 안에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어떤 이런 작품의 작가들도 살짝 좀 엿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코라는 작품도 그렇고 외투라는 작품도 그렇고 초상화라는 작품도 그렇고 기존에 좀 다뤘던 작품의 어떤 느낌들도 살짝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 작가들이 떠오르는 고골 어떤 시대에 살았고 또 어떤 이력으로 정리된 작가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 1809년 우크라이나 뽈다바현 미르고로드 군에서 태어나 예술적인 소양이 풍부한 아버지와 몽상적인 광신도인 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828년 관리가 되려고 쌍뜻배체르부룩으로 상경하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 좌절하고 가명으로 시집 깐스큐 헬가르첸을 내지만 대중의 호응을 얻는 데 실패해 스스로 불태웠다. 가진 고생을 겪은 끝에 고향 우크라이나 지방의 민담을 소재로 하여 쓴 직간가 근처의 마을의 야화로 이략 러시아 문단의 총화가 되었다. 환상과 현실이 어우러지며 우크라이나의 민속적 정치가 넘치는 이 작품은 러시아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1834년 쌍뜻배체르부룩 대학의 중세사 조교수로 임명되지만 1년 후 자신의 자질에 회의를 느껴 그만두었다. 1835년에는 자신이 직접 겪은 도시생활의 뼈저린 고통을 독창적으로 묘사한 작품집 아라베스크를 냈다. 고골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전의 환상적 낭만주의 경향을 탈피하고 낭만적 사실주의로 넘어갔다. 러시아의 관료제도를 날카롭게 풍자한 희극 검찰관으로 문단의 큰 호평을 받지만 보수적인 언론과 관리들의 비난으로 로마로 피신해야 했다. 최대 걸작이라 할 죽은 호는 부패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자유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 젊은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으며 마침내 고골은 러시아 문학사상 독보적인 작가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넘도록 작품 창작에 좌절하여 보수주의와 극단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었다. 결국 저주받은 영혼처럼 세상을 떠돌던 고골은 1852년 광귀에 휩싸여 생을 마감했다. 저는 러시아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 작가는 바로 고골의 작품 고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최호흡의 작품을 읽어도 너무 좋고 재밌고 그리고 도스테프스키 작품에 드러나 있는 어떤 집중된 형태의 이야기들 되게 압도적이지만 이 베째르부르그 이야기도 그렇지만 고골의 작품들을 보면 도시생활에서 느껴지는 피폐함 그런 생활들이 만들어내는 기괴한 형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한번 러시아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이 베째르부르그 이야기 같은 경우엔 표지가 러시아일 것 같은 러시아겠죠, 여기? 그렇죠. 이 작품 표지에 대한 이미지 정보가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러시아일 것 같습니다. 사원으로 보이는 건물과 그 위에 아주 짙은 구름과 황금빛 노을이 함께 드러나는 그런 하늘인데요. 너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베째르부르그나 모스크바 가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영어가 거의 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인가요? 이후에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특히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들에는 영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언어적인 어려움이 언어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을 하기에는. 그런데 다녀온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러시아가 동양예술사에서 그리고 서양예술사에서 다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의 문학, 예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문학사, 예술사를 배울 때 많이 간과가 되지만 사실 그 안에 미술관이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예술적인 영혼, 소울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에 너무 좋은 도시다,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영미문학권에도 좋은 작가들이 너무 많지만 러시아권에도 도스토에프스키나 체오비나 고골을 대표로 좋은 작가들이 너무 많고 좋은 문학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저는 막연한 어떤 이런 환상이라는 것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유년기에는 러시아는 구소련, 소련이라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왠지 굉장히 좀 거리감이, 심리적인 거리감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랑 사이의 거리감이. 무슨 소리세요? 고르바초파 아시잖아요. 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섯 개의 작품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강렬하기로 말을 하자면 맨 앞에 있는 코 이야기를 건너뛰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코. 정말 제목이 너무 딱이에요. 코에 대한 이야기예요, 코. 그렇죠. 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간단한 줄거리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코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에 따르면 팬케이크처럼. 그렇죠. 평평하게, 너무 부드럽게. 맞아요. 그 코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 맨들맨들. 팬케이크 빵처럼. 네. 그래서 이 코가 왜 사라졌지? 그리고 내 코는 어디로 갔지? 라고 굉장히 좀 의아해하는데 이 코가 코의 주인보다도 높은 관등인 5급 관리 행세를 하는 거죠. 그 장면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막 이렇게 찾고 하다가도 없으니까 아직 밖으로 나가는데 코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코를 만나는데 코가 5등 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칼도 차고. 맞아요. 좋은 옷도 입고. 마차도 타고. 그래서 저건 내 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코와 나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 내 코는 나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의 관리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관등이었던 거죠. 줄거리만 들어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일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약간 황당무게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한 장면을 골라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등 관 꼬발료프는 꽤 일찍이 눈을 뜨자마자 숨을 내쉬며 입술로 부르르르 소리를 냈다. 자기 자신도 왜 그러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아침에 잠을 깨면 늘 하는 버릇이었다. 꼬발료프는 기지개를 켰고 책상 위에 놓인 손거울을 집어들었다. 어제 저녁에 콧등에 생긴 여드름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었다. 그런데 코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주 평평하지 않은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꼬발료프는 소스라치게 놀라 물을 가져오게 하여 세수수건으로 눈곱을 닦았다. 다시 보아도 정말로 코는 없었다. 꿈은 아닌 것 같았다. 그곳을 만져보기도 하고 자신을 꼬집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꿈인 것 같지는 않았다. 8등 관 꼬발료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몸을 흔들어보았으나 역시 코는 없었다. 그는 하인에게 서둘러 옷을 가져오게 하고 옷을 몸에 걸치자마자 경찰 서장한테로 달려갔다. 그런데 여기서 이 8등 관 꼬발료프가 어떤 직급의 인물인지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간단히 그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8등 관이라는 직급은 학력으로 받을 수 있는 칭호이나 대개 카프가스 지방 등지에서 이리저리 굴러먹다가 얻게 되는 종류의 지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양자를 결코 동일하게 지급할 수 없다. 양자가 전혀 다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학력으로 결정되는 8등 관이라면 대개가 아니 그것보다도 러시아라는 국가는 이상한 곳이어서 어떤 8등 관에 대해 한마디만 하면 리가에서 깜찾듣가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8등 관들이 이건 틀림없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린다. 이 점에선 다른 관등이나 칭호를 가진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쨌든 꼬발료프는 카프카스 출신의 8등 관이었다. 그는 이 칭호를 얻게 된 지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아 한시도 그 칭호에 대해 잊은 적이 없었다. 자신의 위신과 품위를 한 단계 더 높이려고 8등 관이라 하지 않고 언제나 소령이라 지칭하고 다녔다. 이봐 알겠지? 그는 난방셔츠 장사를 하는 아낙내를 길가에서 만나면 의뢰 이렇게 말했다. 이걸 우리 집으로 갖다 주게. 사도바야 거리에 가서 꼬발료프 소령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누구나 다 가르쳐 줄 걸세. 예쁜 여자 장사꾼을 만나면 무슨 커다란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꼬발료프 소령 댁이 어디냐고 물어야 해. 알겠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우리도 이 8등 관을 소령이라 부르기로 하자. 꼬발료프 소령은 날마다 네프스키 거리를 산책했다. 그의 와이셔츠킷은 언제나 하얗고 풀을 먹여 빳빳했다. 구레나룻으로 말하자면 요즘도 현청이나 군청의 측량기사라든가 토목기사, 연대의 군의관 또는 각종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들. 대체로 불구스름하고 뺨이 통통하고 카드놀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구레나룻은 뺨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다가 곧장 코 옆으로 뻗쳐나간다. 꼬발료프 소령은 꽃무늬가 있는 호박 도장이나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등과 같은 글자를 새긴 나무 문장 같은 걸 가지고 다녔다. 꼬발료프 소령이 베체르부르크에 온 데에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름 아니라 자기 관등에 맞는 적당한 직업을 구해보려고 올라왔다. 만일 가능하다면 부지사나 그게 안 되면 훌륭한 관청의 감찰관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꼬발료프 소령은 결혼에 무관심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상대방이 20만 루블의 지참금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제 독자들은 그래도 제법 잘생긴 소령이 코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가 보기 흉하게 평평해진 것을 본 순간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이 꼬발료프라는 팔등관의 직급의 관리에 코가 사라진 거죠. 느닷없이. 그리고 이 서술에서 느껴지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계속 팔등관 팔등관. 예를 들면 팔등관 김성현은 뭐뭐다. 팔등관 박혜진은 뭐뭐다. 계속해서 이 사람의 직급을 이름 앞에 계속 붙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서술 안에 드러나는 방식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누르고 있는 어떤 그 계급이라는 존재가 느껴지는 서술인데요. 이제 코를 찾아야 되니까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죠. 광고를 내기로 합니다. 신문에.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 헤매죠. 광고를 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경찰서 과정을 찾아가서 찾아달라고도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이 꼬발리오프라는 인물이 코를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좀 드러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한번 좀 읽어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코를 찾기 위해서 광고를 내기 위해 신문사를 찾아가죠.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낭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어... 다름 아니라 나는... 사기랄까? 속임수랄까? 그런 사건에 걸려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을 잡아오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광고를 냈으면 해서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이름이 왜 필요하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등관 부인 체르 따로바라든가 대령 부인 빨라게야 그리고리 예브나 뽀뜨 또치나라든가 갑자기 그런 부인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죠. 그저 팔등관으로 아니면 그것보다 소령급 관료라는 것만 적어두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럼 달아난 놈은 되게 하인입니까? 하인이냐고요? 하인은 그런 큰 사기를 치지 못하죠. 도망친 건 바로... 네... 코란 말입니다. 참... 이상한 성도 다 있네요. 그래? 그 코라는 자가 거에게 돈을 훔쳤다는 말씀인가요? 하하... 이 코라는 건 즉 그렇게 멋대로 추측하면 곤란합니다. 이 그 코라는 건 내 코로 그놈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 살다 보니 참 별꼴을 다 당합니다. 음... 어떻게 행방불명 되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코가 지금 마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오등관 행세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시바비 그놈을 붙잡아서 끌고 와달라는 광고를 내겠다는 겁니다. 코는 사람의 얼굴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부위가 아닙니까? 그 코를 잃어버린 내 심정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어졌다면야 별 문제죠. 신발을 신으면 아무도는 알아채지 못하니까요. 나는 매주 목요일마다 오등관 부인 최흐다류바를 방문하고 대령 부인 빨라게야 그리고리 예브나 뽀드또 치나와 아주 예쁘게 생긴 그 부인의 따님이라든가 그 밖에도 친하게 지내는 부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심정이 어떻겠는지. 나는 이제 부인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안되겠는데요. 그런 광고를 신문에 낼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왜 낼 수 없단 말입니까? 왜고 뭐고 없습니다. 신문에 명예가 떨어질 테니까요. 코가 달아났다는 소리를 신문에 써보십시오. 당장 세상 사람들은 그 신문은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사로 가득 차 있다는 이 뭐니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지만 어째서 이 사건이 말도 안 된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점은 조금도 없는데요. 그건 선생님 생각이지요. 마침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리 한 분이 선생님처럼 여길 찾아와서 광고문을 내놓더군요. 계산해보니 2루블 75꼬뻘이까였죠. 그 광고라는 것이 검정색 애완용 발발이가 달아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누구를 욕하는 글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발발이라는 건 어떤 학교인가 기관인가 아무튼 회계사를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발발이 광고를 내달라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제 코에 대한 거니까 말하자면 저 자신에 대한 광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광고는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코는 정말로 사라져버렸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만일 정말로 코가 떨어져 나갔다면 그건 병원에 가셔야죠. 요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멋진 코를 달아주는 의사가 있다더군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선생님은 명랑한 성격이어서 세상 사람들을 좀 놀려주고 싶으신 것 같군요. 천만의 말씀! 저는 진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된 이상 할 수 없군요. 당신한테 직접 보여드리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여주시죠. 세상에 정말 기이하군요. 코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방금 구워낸 블린처럼 매끄럽군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다지도 매끄러울 수가 있을까? 이제는 선생님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꼭 내줘야겠어요. 이런 기회로 선생님과 사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편이 오를 겁니다. 신문에 내는 건 물론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광고를 내봐야 당신한테 이뤄올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내고 싶으시다면 예술적 필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희한한 사건을 주제로 해서 작품을 써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북방의 꿀벌 같은 잡지에라도 실으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될 거고 또 독자들의 흥미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선생님께 저로서는 뭐라고 위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코담배라도 한 대 하시겠습니까? 골치가 아플 때나 우울할 때 효과가 좋을 뿐더러 치질해도 좋습니다. 농담도 분수가 있지 않소? 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부위가 없어졌단 말이오. 선생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소? 담배 같은 건 이제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오. 그따위 싸구려 베레진 담배는 고사하고 프랑스제 라베 담배를 권한다 해도 나한텐 소용없단 말이오. 이렇게 말을 내뱉고 난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문사를 뛰쳐나왔다. 그는 지구 경찰서장한테도 갔다. 꼬발료프가 찾아간 것은 마침 경찰서장이 기지개를 켜고 헛기침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에라 한 두어 시간 잠이나 푹 자보자. 그러니까 팔뜸관이 찾아 들어간 시각은 아주 좋지 않은 때라고 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꼬발료프를 매우 무뚝뚝하게 맞았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는 사건을 심리하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느니 사람은 선천적으로 식후엔 잠깐 휴식하게 되어있는 동물이라느니 똑똑한 사람이라면 코를 떼이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며 되지 못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요즘 세상에는 제대로 자기 자리도 지킬 줄 모르면서 여기저기 무례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소령이 많다는 이야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서장님의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는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군요. 이 돼지 같은 놈아 그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아 세상에 아 이렇게 기막힐 때가 어디 있을까 차라리 팔이 하나 없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면 아마 이보다는 더 나았을 텐데 귀가 다 없어져도 이 흉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참을 수는 있겠지 전쟁이나 결투에서 코가 떨어져 나갔든가 아니면 내 자신의 실수로 그렇게 됐다면 또 모르겠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유도 모르겠으니 말이야 돈 한 푼 못 받고 공짜로 잃어버렸으니 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코가 없어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사실은 작품을 보면서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어느날 갑자기 코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코가 사라졌다라고 광고를 실으러 가서 광고를 실어주는 관리와 나누는 대화 그리고 또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경찰서장과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안에서 어떤 관리나 혹은 경찰서장의 어떤 캐릭터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이런 정서들을 좀 잘 드러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나면 왜 코를 잃어버린 게 무슨 이야기일까 코를 잃어버려서 코를 만나는데 그 코는 나보다 우위에 있는 그렇죠 사람 존재이고 다시 내 코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 내 코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코가 되어버린 이제 황당무게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야기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그렇죠 그리고 왜 또 하필이면 코였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 코였을까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근데 그중에 왜 코가 사라졌을까 그리고 코가 의미하는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작품 해설을 보고 솔직하게 말하면 해설에 어떻게 나와있나요?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코가 어떤 남성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남성들의 성기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꼬발료프라는 소령은 다시 말해 본인의 남성성을 잃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유독 더 코에 좀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작품 해설을 보고 또 이해가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떤 비평가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분석을 하면 그렇게 읽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장면에 보면 이 코를 주운 이발사가 있습니다 코를 주워서 코를 발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발사가 빵을 먹다가 이 빵 안에 뭐가 있네 이렇게 빵을 헤집어 보니까 그 안에 코가 있는 거예요 코가 있죠 뭐야 이 코가 이거 어떡해 이거 그런데 이 코를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려고 이제 강에 버려버리려고 갔는데 경찰한테 또 걸리고 버리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코가 어디로 가버린 거고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나오는 게 바로 코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이발사가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발을 하러 온 사람을 이렇게 이발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누워있다가 어 왜 이렇게 구린내가 나냐 손에서 왜 이렇게 구린내가 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구린내가 나지 그러니까 뭐 구린내가 나는 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이런 주석이 달려 있더라고요 한 비평가 예르마코프는 이발사 이반 야쿠블레비치의 손에서 풍기는 구린내를 항문에로 트짐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작품을 또 볼 수 있는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작품을 1차적으로 읽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하지 못했고 저도요 오히려 이 계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허황된 것인가 5등급, 4등급, 3등급 6, 7, 8, 9로 나눠져 있는데 그 5와 8의 사이라는 것이 전체의 나와 내 코다 나와 내 코의 관계라는 것이 5등급과 8등급의 관계다라고 했을 때 그 나와 코는 하나이지 이게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분리되기 힘들고 근데 분리되기 힘든 것들을 굉장히 분리를 위해 분리를 해놓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어떤 14등급으로 구획되어 있는 그 체계, 체제에 대한 하나의 비판 혹은 체제의 권위에 대한 조롱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맞아요 저희가 예전에 그 최후배 관리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소개할 때도 당시에 어떤 이 관등사회의 어떤 경직된 모습들을 굉장히 좀 잘 드러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역시도 이 작가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의 어떤 관리사회 관등사회를 조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5등급, 8등급이 바라보는 5등급이라는 게 네 코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층, 그 아랫계급에서 바라보는 윗계급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요? 비판? 조롱? 그렇게 보이는 측면들도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도 사실은 좀 떠올랐는데 제가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고골의 코는 1836년에 쓰여졌고요 이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경우에는 1915년에 쓰여졌더라고요 이 코가 변신보다도 한 한 세기 정도 앞서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 이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나왔을 때 반응 혹은 이 작품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럼요 우리가 초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초현실의 어떤 형태를 쓰고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평가받았을 것 같거든요 이 작품이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코를 읽고 나서 외투로 넘어가게 되면 외투에서는 뭐랄까요 그 인물에 대한 이입이 좀 더 강하게 된 측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외투라는 작품이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스토프스키라는 작가가 러시아의 모든 문학은 이 외투에서 나왔다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영향력을 좀 끼친 작품인데요 역시나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재밌다라는 표현으로 이 작품을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되게 짧은 소설인데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이 아깝기 아깝기의 위치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관청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는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서류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서류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만나게 되는 자주 만나게 되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규정해놓지 않은 어떤 행복을 자신은 찾아서 자기 일에서 즐거움을 막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들도 별로 없고 뭔가 좀 약간 고립돼 있는 그런 캐릭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래도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너무 날씨가 추워서 러시아가 보통 추위는 아니죠 너무 추워서 힘들어하고 있던 차에 보니까 자기 외투가 너무 낡은 거예요 너무 많이 기웠고 이제 더 기울 수도 없는 그래서 이걸 다시 고치러 갔는데 수선해 주시는 분이 더 이상 칠 수가 없다 그냥 하나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야겠다 외투를 드디어 하나 장만을 해야겠다 그래서 와서 이제 봤더니 모아놓은 돈으로는 이 돈은 외투를 사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날부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목표가 생긴 거예요 외투를 사야겠다 그래서 그 외투를 사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절약을 실천합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완전한 긴축 정책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불도 안 켜요 촛불 그것도 아까워서 음식도 굉장히 아껴서 먹고 한 푼 한 푼을 다 아껴서 근데 이제 이 인물이 그 과정 안에서 처음에는 너무 힘겨웠지만 점점 새로운 외투를 갖게 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설레임들로 이제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아 나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새 외투를 입을 수 있어라는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떤 설레임으로 혹은 기대감으로 이제 바뀌어서 결국에는 새 외투를 손에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외투를 입고 지내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데 어느 날 이 새 외투를 장만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사다리 나죠 네 그 외투를 이제 강도를 만나 빼앗기게 되죠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외투를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하고 심한 열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뭐 사실 외투를 잃어버렸다고 죽을 일인가 열병에 걸려서 이것이 목숨을 잃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아깝게 아깝게 비치라는 인물이 외투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신다면 그럼요 신고 걸을 때도 아주 살금살금 이제 걸어 다를까봐 다를까봐 이게 이제 웃으면 안 되죠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이런 행동들이 아깝게 아깝게 비치를 좀 즐겁게 하는 측면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좀 기쁨을 느끼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외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끼고 지금 경험하는 이런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은 나중에 보상으로 돌아올 그럼요 외투를 향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그에게 외투를 잃어버렸다는 사건은 다만 이제 외투만이 아니라 그럼요 뭔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앞서 코처럼 코라는 작품처럼 이 코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외투라는 것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일상에서 내가 무언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너무 귀하다 싶은 것들을 갖기 위해 혹은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것들을 만약에 혹여 잃게 된다면 그로 인한 어떤 절망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깝기 예비치에게는 이 외투가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인 어떤 전부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코랑 좀 비교해 보면 코는 우리가 보통 뭐 쟤는 코가 너무 높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거를 이제 앞서 성현 씨가 해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성적인 어떤 상징물로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남녀를 불문하고 코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그럼요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면 코가 사라졌다라는 건 그런 존립의 근거가 된 자존감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면 외투가 사라진 거는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어떤 희망의 사라짐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아끼고 할 이유조차도 삶의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외투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낭독을 해드릴 부분은 아까끼 아까끼 예비치가 낡은 외투를 수선하러 수선사에게 가는 그 장면인데요 베트로비치라는 수선사와 나누는 대화를 저희가 잠깐 낭독해 보겠습니다 베트로비치 잘 있었나? 나리도 안녕하시지요 베트로비치 여기 자네에게 맡길 것이 있네 그게 뭔데요? 저 내가 말이지 이 외투가 말이야 양복지가 자 여길 봐봐 이 다른 데는 전부 멀쩡한데 이 좀 먼지가 앉긴 했어도 말이야 하긴 좀 낡아 보이지만 그래도 새것 같아 자 여기 한 군데가 좀 그러니까 등쪽이 아 그리고 한쪽 어깨가 달아서 구멍이 나왔네 그리고 이쪽 어깨도 조금 봐 이게 전부야 간단한 일이지 뭐 안되겠는데요 못 고치겠어요 옷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아니 왜 안된다는 거야 베트로비치 겨우 어깨가 좀 다른 것 뿐인데 사실 덧댈 만한 천이 있지 않나? 그래요 뭐 천 같은 거야 뭐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꿰맬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게 사가서 바늘을 갖다 대면 찢어질걸요? 찢어지면 어때 또 즉시 기우면 되지 덧댈 수가 없어요 받쳐주는 게 아니라 달아버린 옷감을 더 잡아당길 테니까요 말이 양복이지 바람만 불어보세요 금방 갈갈이 찢어질 텐데요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게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내 참 안돼요 손 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제 겨울 추위도 다가오고 할 테니 잘라서 각반이나 만들어 쓰는 게 나아요 추울 땐 양말만으로는 부족할 테니까 사실 이것도 독일놈들이 돈을 더 많이 넣고 다니려고 개발한 거죠 외투는 새로 하나 맞추셔야 하겠네요 어떻게 새 외투를 사실 그럴 돈이 없는데 그래요 새로 하나 하세요 그래 만일 새 걸로 맞춘다면 그게 저 어떻게 얼마냐는 거죠 응 그래 50루블짜리 석 장에 조금 더 얹어주셔야죠 외투 하나에 150루블이라고? 그래요 외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더 붓기도 하죠 옷깃에 담비 모피를 달고 모자에 비단 안감을 달면 200루블까지도 갈 수 있어요 베트러비치 제발 어떻게든 고쳐서 조금이라도 더 입게 해주게나 절대로 안 돼요 그랬다가 일은 일대로 망치고 헛돈만 날려요 결국 일이 이렇게 됐군 정말이지 난 일이 이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예상지도 못한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다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새 외투를 구입을 해야 하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코에 이어서 코와 외투를 같이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확실히 오디오로 들으니까 약간 진짜 비슷하네요 끝날 때 주인공들이 탄식을 이렇게 아니 내 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결국에는 코가 없어진 것도 외투를 사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이 인물들을 보면 러시아 문학에 나타나는 굉장히 소심하고 짠하고 작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어떤 극중 인물 대체적으로 가장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좀 짠해요 전반적으로 짠하고 뭐 우리네 어떤 소심인 혹은 굉장히 좀 낮은 하급관리들을 좀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아까 저희가 읽기도 했지만 이제 가격을 못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죠 우리 그거 대면할 수 없잖아요 비쌀까봐 그게 비싼 걸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더 상처받으니까 그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도 저희가 또 충분히 느끼지 않나요 저만 해도 이를테면 좀 돈이 지출이 많이 되는 곳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부동산에 갔을 때 혹시 저 이 근처에 전세가 대략 이야기했는데 그 중개인 아저씨나 아주머니께서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그 돈에는 없다고 어요요요요 나가 아이고 그 돈에는 구할 생각도 말라고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또 아닌데 너무 그 생각도 말라고 하면 그러니까 손사래를 두 손으로 아유 그 돈으로는 못 구한다고 이러면 가슴이 좀 철렁하고 저도 그런 경험들이 뭐 몇 차례 좀 있어서 아 어쩌지 어딜 가야 하지 그리고 다음 중개소를 갈 때 또 한없이 작아진 마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저 혹시 이 가격에 그러면 역시나 손사래를 치며 얼마까지 생각하고 그럼요 그럼 이제 그날 집에 가서 또 소주 한 병 넣고 아 내일은 다른 마을로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성현 씨는 들어가서 대면을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순간들은 그 상황이 겁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럼요 그럼요 기웃기웃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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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러 왔어요 혹시 뭐 여기 전세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맞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저도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좀 이해가 되네요 이 외투라는 작품은 저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텍스트로만 보는데 예전에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으로 기억하는데 그림책으로 나왔던 게 있거든요 그 책은 훨씬 실감이 나고 그리고 실제로 외투가 사라지고 외투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좋아하는 모습 이런 것도 좀 더 실감나게 볼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도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외투라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대상에 모든 자신의 희망이 다 집중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좀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그 외투를 빼앗기고 나서 느끼는 이 절망감이란 진짜 내가 어떤 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떤 나의 삶의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거니까요 아까도 저희가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렇게 절망할 일인가 이로 인해 이것이 그렇게 죽어야 할 일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게 또 전부이고 정말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었다면 그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희생을 했는데 그것이 되게 부당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지게 되는 절대적인 상실감 그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었고 이 외투라는 사물에는 충분히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외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가져갈 수 없는 다른 종류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 집, 옷 이런 것이 아니라면 참 좋겠지만 또 이 시기에는 또 새로운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게 자본주의 이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그게 되지 않기도 좀 힘든 그럼요 힘들죠 그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주요한 또 환경 중에 하나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감정들도 많이 느끼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외투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물질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배짜로 부르고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 이 작품 많이 또 슬며슬며 러시아의 어떤 도시들을 묘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풍경으로 잘 드러나 있고 그 풍경이 다만 풍경으로 그치지 않고 이 도시에 대한 어떤 의미를 표현해 주는 언어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거를 지금 2010년대에 서울 혹은 부산 그러니까 상국의 어떤 도시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쓴다고 하면 어떨까 그때 우리에게 외투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책이 있으면 또 되게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800년도에 쓰여진 작품이지만 사실 지금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의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골이란 작가와 이 작품의 좀 팬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이 독자님들에게 또 다른 작품도 꼭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성현 씨는 나머지 다른 작품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소개하지 않았지만 재밌는 작품들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광인일기, 초상화, 그리고 네프스키거리는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이제 초상화라는 작품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어떤 한 예술가, 한 화가의 어떤 삶이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좀 타락하고 파멸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좀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뭐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스스로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는가 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잘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능이 있는 화가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재능을 망가뜨리고 스스로 파멸해 나가는 어떤 과정을 좀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좀 기억에 남고요 광인일기, 그리고 네프스키거리, 다 사실은 길지 않은 분량의 좀 짤막한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좀 손에 꼽자면 오늘 소개한 코, 외투, 그리고 초상화 이 정도가 그래도 조금 더 마음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광인일기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한 스페인의 왕이라고 착각한 정신착란에 빠진 주인공이 늘어놓는 20편의 일기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신세계가 이제 일기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뭐랄까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인물 그리고 그 과대망상이라는 것이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니까 근데 그 합리성이 상실된 이야기 안에서 또 읽을 수 있는 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루시인이라는 중국 작가도 광인일기라는 작품을 쓴 적이 있고 해서 또 그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루시인의 광인일기와 이렇게 또 고골의 광인일기를 같이 비교해보면서 읽을 수 있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광인일기 보면서 이게 사실 웃으면 안 되는 장면인데요 되게 역시나 또 웃픈 장면들이 좀 있어요 스스로를 스페인의 왕이라고 칭하는데 요양소에서 정말 몽둥이로 매를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를 환영하는 방식이구나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좀 웃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왜 이런 작품들이 지금 다섯 편이 수록되어 있는가 찬찬히 이렇게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을 긍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였던 것 같아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상징하던 것들 자신을 지켜주던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그게 누가 빼앗는 것인지를 향한 원망이 오히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람을 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시스템 안에 속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오히려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나라는 어떤 자신은 없고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어떤 관리 그 숫자만 남아있는 거죠 굉장히 자식도 강하고 자존감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라기보다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어떤 관등 그중에서 나는 몇 등급의 관리인지 더 중요하게 된 스스로를 좀 잃어버린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또 도시라는 곳도 그렇게 좀 구획된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고 그 구분은 대체로 또 수직적인 방식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서 그 제도와 함께 많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소외 그리고 배제의 감각들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좀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고골의 단편집 페체르부르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상화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네프스키 거리는 읽지 않았는데요 코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 페체르부르크라는 도시로 점점 이렇게 이야기들이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연작처럼 느껴지는 지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써보면 이것보다 못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페체르부르크라는 러시아의 수도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이야기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얘기를 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바깥으로 나가도 지금 여러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세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중요한 감각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표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까지 읽었던 어느 고전 작품들보다 약간 현지화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많이 잃었던 작품이었어요 다섯 작품 다 독자분들 아마 잘 읽히실 겁니다 재밌게 읽을 수도 있고요 잘 읽혀지지만 다 읽고 나서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정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또 어떤 여운들이 분명히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오늘 러시아의 대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고고레 페체르부르크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작은 인간을 테마로 삼고 이런 작품들을 읽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어떤 작가는 어떤 지점에서 더 집중적으로 사람을 그려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읽어봐도 충분히 즐거운 독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읽고 나니까 저는 편집자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한국의 이야기로 버전을 바꿔서 기획을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외투라는 작품에서 아깝게 아깝게 예비치라는 인물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 인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자의식에서 좀 벗어나고 자존감을 좀 높여가면서 그렇게 물론 이제 그것을 잃었을 때 상실감들은 굉장히 크지만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자의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요 여러모로 저에게 있어서는 좀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그런 작품들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설 읽으면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다 수직적이에요 그 14등급이라는 게 너무 강렬해서 사실 그 14등급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독해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쭉 읽고 나면은 그냥 좀 플랫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별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올라갔다가 추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올인해서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삶을 안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나는 만약에 1등급부터 14등급이라면 나는 과연 몇 등급에 속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제 삶 속에서는 저는 1등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살아야 맞아 내 마음속에 1등급 그렇게 스스로를 좀 사랑할 수 있어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용기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무례한지 모르겠는데 광인일기에서 그러다가 결국에 스페인 왕이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그래서 내면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도 저는 두 자녀가 있으니까 서열 4위 정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게 살았죠 저희 오늘 러시아로 갔었는데요 끝재로 부르고 이야기 읽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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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